오늘 말씀은 사메일하 1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메일하 1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질을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처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메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랴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정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중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오 그의 추정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 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레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장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다음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해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 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의 동합과 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을 또한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게 사람만 이천명을 택하게 하사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위의 새 뒤를 추적하리다 그가 고온하게 힘이 빠졌을 때에 그를 기습을 하여서 다위당을 쳐 죽이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도망을 할 것이고 다위당만 죽이면 된다라는 계략을 내어 놓습니다 아이도벨이 다위의 뒤를 추적하여서 그를 죽일 계략을 내어 놓으면서 군사 만 2천명을 요구한 것은 시간이 지태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다위씨 충분히 도망을 하고 충분히 모든 것을 잘 갖춰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지기 전에 그가 지금 쫓기면서 피곤하여 있는 이때에 그를 쳐야 된다는 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위당 하나만 죽이면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돌아와서 그의 백성과 군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아이도벨의 계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왕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압살롬의 영이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 심령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그냥 뒤따라서 가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황망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약해지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심령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에게 안정된 심령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약할 때 강암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혹 압살람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혹 사단의 그 괴개가 우리를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앙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뺏으면 된다라는 것이 사단의 괴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그것이 어떠하냐 참으로 그가 나의 모든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오직 그분만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비록 상황이 쉬는 것 같고 뭔가 몰리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의심 없이 그를 의지하시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에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약할 때에 죄를 짓습니다 약할 때에 이렇게 사단에게 쫓기기도 하고 황망한 가운데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행할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것 같으나 그를 따라간 백성들, 그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그냥 가는 곳에 따라간 것뿐이에요 다윗을 따라가느냐, 압살롬을 따라가느냐, 둘로 나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승리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인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도무지 승리가 보이지를 않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지금 다윗이 그 제로 말미야마 쫓겨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진군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하고 거기에서 왕자에 앉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만앙의 왕이신 것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통치자여 주권자인 것을 내가 오늘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것은 세상에서 드러나게 무엇인가 왕권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죄인들에게 찾아갔고 조용히 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갔고 병든 자에게 찾아갔어요 메시야 구원주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조용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약한 가운데서 나에게 강함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소 안에서 믿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호사를 부르셨을 때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지 못하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할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아히도벨이 아무리 계략을 내어 놓아도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더 죄가 되게 하는 그런 법인 거예요 죄가 더 죄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유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 죄를 해결할 대속죄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더욱더 죄가 되게 드러내시는 것은 나에게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구하고 찾는 자가 되라고 죄를 더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로마에서 5장 1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5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를 다했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를 다리로다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괜히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저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죄가 되어져서 그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나 귀한 값진 은혜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알아갈 때에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생명이 왕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생명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정말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나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귀해를 다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 주신 그분이 이제 준비하신 것은 은혜가 심히 은혜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쫓겨가게 되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쫓겨가는 일을 이룬 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의의로 어떤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세우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10편 127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집을 세우고자 하여도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사욕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 내어주면 불의의 변기가 되어지지만 우리를 의에게 내어주면 의의 변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돌벨이 아무리 계략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피곤하니까 가서 죽이겠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단고 그들은 다윗을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중요한 건 나는 누구를 택해서 누구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 십자가만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를 믿고 가면 주님이 반드시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다와 함께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을 보셔야 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모든 것에서부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을 내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 사랑이 보여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는 질그릇이에요 던져버리면 깨져버릴 것 같고 도무지 아름다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요? 아름다운 보배합으로 만들길 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데 중요한 건 그 보배합은 비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채우도록 육의 것은 비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긴 것 같으나 그들의 모략을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3절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고 나면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에는 왕이 차는 이 사람에게 달렸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다윗을 죽이고 나면 백성이 다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세상에서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구나 그것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할 때에 호련히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그분 안에 피하면 그 가는 길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이 참 좋구나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압살롬과 그들의 말이 좋다고 생각할 때 어 그래라 라고 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은 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좋게 여기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게 하셨어요 3회라 15장 31절에 다윗이 기도를 한 게 있잖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아히도벨이 이러한 모략을 내어놓는 모사인 것을 다윗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여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와의 원하건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어놓아도 여와는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서 아 좋게 여겼지만 후세도 있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 후세를 좀 불러와라 그의 말도 듣자 라고 압살롬의 마음을 주님께서 후세의 말을 듣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와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시는 분도 여와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바로 나와도 될 것을 바로를 강박하게 해서 열 가지 재앙을 다 치를 때까지 바로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와께서 그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뭔가 승리하여져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이 계속 승리하고 승리하는 것 같고 교회는 제대로 안 쓰고 도대체 이것이 구원의 이스바 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강박하게 두고 세상이 승리할 것 같이 두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의 확실하게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손길을 입게 되어지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세 가지 재앙 계속해서 임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 가르고 있는 거예요 구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흔들려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을 다 얘기를 해요 아이도벨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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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해봐라 자, 아이도벨의 계략을 다 말하는 거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아이도벨의 계략을 다윗이 알아야 되거든요 적군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적의 계략을 알면 어떡해요? 백전 백승이죠 백전 백승이죠 그렇지만 그 계략을 모르면 백전 백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에서 있고 주님만에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적의 계략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후세가 다윗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것에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적의 계략도 알게 하여 주고 그 적의 계략도 바꿔서 뒤틀려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에게 드디어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의 압살롬의 밑으로 간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제 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대해야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간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다윗에게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고 다 압살롬에게 간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걸 잘 아셔야죠 그냥 예수님 믿고 복받고 예수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영생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곧 나만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다 영생에 이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에 주님이 오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야 해요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사도행자 2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 잡혀가서 예수 그리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잡혀가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거는 잡혀가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를 로마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에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잡혀갔지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로마까지 무사히 갔고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않게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나의 받은 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길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냥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못 받고 죽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죽을 육체 가운데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얼마만큼 생명이 있느냐 하는 만큼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을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그것이 죽을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잘 죽지 못하면 생명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가 죽어지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후세가 바로 그 사명을 받고 나아가서 그가 이제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담대하게 그 앞에 서는 것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어떤 성에 있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 먹고 주님의 그 사명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한다면 그 어떤 순간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이제 자기에게 준 모략을 말합니다 후세가 말한 모략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그때 나이가 많았고요 힘도 없었고 아주 피곤해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후세는 지금 무엇을 기억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이 먹은 다윗의 늙고 힘없고 나약한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다윗의 이전의 용맹스러운 용사 같은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용맹스러운 용사인지 또한 그의 수화에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강한 용사인지 그것을 상기시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약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승리자이신지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함이 될 수 있고 내가 미련한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거를 상기시켜요 왜 이걸 상기시켜요? 압살롬이 그렇구나 다윗이 약하고 정치를 잘못해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용맹스러운 자였었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이 모든 이웃의 나라들을 다 조공을 바치게끔 평정을 했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었다는 걸 기억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수아들도 얼마나 용맹스러운 자인지 자기는 자기 아들이 이미 다윗의 용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바로 가서 치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더 많은 군사를 모집을 해서 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지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의 군사들을 모아고 그 군인들을 전쟁에 내보내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이 시간을 주면서 후세의 마음은 뭐예요? 다윗이 충분히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서 잘 피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이 다 그에게 전해져서 그가 전쟁을 치를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겠죠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그러다 보면 나 안에 있던 두려움, 내 안에 있던 연약함, 내 안에 있던 뭔가 위축되어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약함 속에서 쭈그러져 있을 때는 점점 뭐만 생각나요? 두려움만 떠올라요 자신 없어요 할 수 없어 어떻게 하지? 하는 위축됨 그럴수록 사단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자신이 없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오는 용맹스러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도움, 그분은 나의 지혜 그래서 나는 그분께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다윗을 인식시키면서 두려움을 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자꾸 인식을 시키면 어떤 게 일어나요?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하던 그 어둠의 영이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전쟁은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으로 어깨를 펴시면 상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전쟁에 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친히 왕이 나가셔야 합니다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계획한 거예요 압살롬이 죽어야 압살롬이 세운 반란의 정권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벌고 전쟁에 나가게 하지만 이 압살롬은 다윗의 계략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후세가 다윗에게 그 모든 압살롬의 계략을 다 알게 해서 한쪽은 계략을 알고 한쪽은 계략을 모르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적의 계략을 아는 자가 이기게 되어있죠 또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니 당연히 이기겠죠 그럴 때 이제 왕이 나아가서 전쟁에 죽이면 이 정권은 한순간에 모래와 같이 무너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래의 상과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온 도둑 이 도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찾아온 도둑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심령은 그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결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둑이 들어와도 내가 늘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의 강함으로 내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능히 내어 쫓고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을 할 때 사망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소가 그 사망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그것을 붙잡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것을 내어 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들아 너희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힘은 상실될지어다 그리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그냥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다고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진 믿음이 확고하게 설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갖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내가 쫓으면 그들은 힘이 상실되어져서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걸 나한테 상기시키고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기는 분이라는 걸 상기시키는 것 요한일서 4장 4절이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라는 걸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기신 자라는 걸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거 여러분이 약할 때 내가 뭔가 좌절되는 일이 있을 때 부족한 문제가 또 생겨서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 이기셨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구한다면 두려움은 어느 순간에 위축되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소리 안 해도 걔네들은 그냥 떠나가요 내 안에 믿음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후세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모든 계략을 다 제거하고자 계획을 하셨으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아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라고 그 마음들이 다 이거를 원하게끔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결국은 아이도벨과 압살롬을 다 무너뜨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사람이 어떠한 계략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떠한 계략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다른 그 어떤 우상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는 만흥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나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나요 내 능력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지혜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너는 이제 날 믿어 이제 나만 믿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다 맡기고 기도해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를 믿으면 돼 다윗을 따라간 모든 백성이 다윗이 하는 대로 회개할 땐 자기네들도 같이 회개하고 다윗이 쉴 땐 자기도 쉬고 다윗이 전쟁으로 셋업을 할 때는 자기네들도 전쟁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편해요? 안 편해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강은 아이도벨이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평안할 것이다 하는 게 평안이 아니라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안 될 것 같고 뭔가 잘못되어져 가서 도무지 풀어질 것 같이 않아도 흔들리지 마세요 믿고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자인 것을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를 시키세요 자꾸 각인을 시키세요 예수님은 나의 승리다 예수님은 만앙의 왕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만 믿으리라 그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우리 모두 같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니까 반드시 하실 거니까 반드시 그림의 영광을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한 것 아희도베르의 그 모략을 그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기도 하나 하고 그냥 주님께 맡겼어요 우리도 주여 저들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맞서서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나는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한마디 던져도 주님이 일하셔요 저들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중요한 건 내가 잘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위축되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에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주여 죽습니다 나는 맡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 주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이도벨이 계략을 내고 다윗을 진멸하고 그 백성들을 다 압살롬의 수화로 만들고자 하는 좋은 계략을 내었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계략을 파괴하시고 그것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게 느끼기 위해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따라가게 한 것처럼 아버지여 참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오며 압살롬과 아히멜렉을 어리석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에만 거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시며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기에는 참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구원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반드시 그 영광을 우리의 믿음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세가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압살롬의 밑으로 들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받은 것에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아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이 땅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가 아버지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괴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주신 치여와 능력으로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후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어지도록 경과 믿음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주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